저쪽이 힘들어, 저쪽이. 저쪽이 지금 받아야 돼요, 힘을. 야, 이거 벽에다 묶어버릴까? 오, 그렇지, 그렇지. 현실이 센터나죠? 역시 안 세우니. 지금 됐어요. 오, 좋은데? 아, 여기 이제. 시원하죠? 됐어요, 지금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완벽하다. 아, 저기서 쳐보고 싶은데. 본메!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다 여기만 모여 있겠네. 시원해가지고. 손님들한테 딱! 이랬어요, 이랬어요? 이랬어요? 이랬어요, 예. 아예 폐가였어요, 폐가. 지우겁고 행복한 생활을 저랑 나누고 싶어요. 원래는 뿌듯할까? 내가 한 번씩 다 손길이 닿아서. 그렇죠. 와, 멋진 또 천막이. 너무 잘하셨습니다.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. 별 반 개가 하나 되고, 또 두 개 되고. 계속 또 별 개선이 늘려가겠죠. 아, 이거 멋지다. 얼마나 좋겠습니까? 좋지 아니한가. 완전! 두 갓둘... 다시 넘겨 볼 수 있는... 하나... 다!